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 두 곳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에 따르면 문산읍과 파평면 일대 두 곳에 총 7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. 문산읍에 조성 중인 파주 스튜디오 일반산업단지는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방송과 영화 관련 기업 등 대규모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섭니다. 또 파평면에 위치한 파주 콘텐츠 월드 일반 산업단지는 59만 제곱미터 규모로 첨단 산업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, 배급업 등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체가 조성됩니다. 현재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